벤틀리, 아침부터 뭐하고 있는 거야? 아, 순바꼭질! 벤틀리 실례구나! 아, 숨을 시간을 지금 이제 충분히 줬어요 어디 숨었지? 아, 진짜 잘 숨었다 어디 갔지? 아무도 없네? 아, 진짜 못 찾겠다, 저기는 진짜 잘 숨었다 그래, 이 층도 꼼꼼히 살펴봐 오오오 어디가, 어디가? 오마이갓 나 목약을 켜서 야, 진짜 참나의 순간 영화갔다 여깄다! 여깄다! 여기있다! 너 나 먼저 갔어? 네! 야, 훌륭! 너는 진짜 억울하지. 내가 할게. 이번엔 최대로 숨어봐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. 아빠 잠깐만! 신뢰할 때 좀 쉬잖아요.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지? 열! 찾으러 간다. 야, 이거 짜장면 아니야? 뭐야, 테이프 같은데? 완짝이라. 카세트 테이프잖아요. 나 줘야겠다! 뭐하니? 아니, 거기에서 있나? 그 피로. 피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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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그거 하면 안 돼. 야, 이거 옷이 난 거야. 난 여기! 잠깐만, 잠깐만. 오, 노. 자, 이거 올라가서 보자. 아빠 이거 되게 무거워? 이거 다 아빠 보물들이야. 진짜 보물들이죠. 호돌이부터. 왜 뭐 웃고 있어? 우리 집에서 모으는 거 조금 많아, 윌리엄. 이 스테디? 윌리엄, 이거 뭐야? 아빠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거야. 이게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됐어? 첫 번째 보여줄 거. 이거. 워크맨? 휴대용 카세트. 여기 눌러. 이 버튼 눌러. 카세트 플레이어. 진짜 요즘엔 잘 못 보죠. 맞아요. 아직 고장 안 나고 노래가 나온 것도 신기하다. 봐봐. 이거 옛날에 이 폰 있지? 네. 이 폰 여기 꺾고 이렇게 음악 들었어. 내가 눌러볼게. 무슨 소리가 막혀봐? 뒤로 간 뒤 앞으로 돌리기. 핸드폰 없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봐봐. 뭐죠? 보여줄게. 그게 뭐야? 이거 될려나 모르겠다. 오, 야. 잠깐만. 오, 야. 삐피를 갖고 있었다니. 이거 옛날에 원래 가지에다가 이렇게 걸고 주문이 안 해놨어. 앞에 핸드폰 번호 있는 것처럼 여기 전화번호 있었어. 전화한 사람 전화번호 뜨는 거야. 여보세요? 이거 아니야. 누구세요? 아니야. 1, 2, 0, 8, 2, 8, 2. 메시지 넣었으면 무슨 의미일 것 같아? 윌리엄 맞다고. 윌리엄 빨리빨리 아니면 어떤 사람이 0, 0, 0, 0, 2, 3, 4, 5 그렇게 했어.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? 질문 아니지? 맞어. 딩동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